도시의 아침을 연다 활기찬 도시인의 발효유 블랙카런트 맞죠? 부장님은 플레인? 집사람 주문사항이야 저는 사과예요 이건 우리 애가 좋아하는데 사과는 무설탕 마시는 활성 발효유 희지가 좋아하는 야쿠르트 에이스 여러분 귀도 쑥쑥 자라고 텐텐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칼슘, 칼분, 비타민이 들어있는 야쿠르트 에이스 그래야 자철한 야무지고 단단해지죠 희지라도 편식한다면서? 그런데 야쿠르트 에이스 식구수대로 준비하세요 나는 한국향 미인 나는 한국형 비피더스 새로워진 슈퍼백 정말 좋아졌다 건강한 한국인을 위하여 한국형 비피더스로 더욱 새로워진 슈퍼백 내 몸에 딱 슈퍼백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공인 시험 기간으로 지정된 한국 야쿠르트 연구소가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야쿠르트 에이스를 마십니다 대한민국 발효유 대한민국 발효유 야쿠르트 문제는 장내 유해균 매치니커프는 처음부터 깨끗한 장을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장 건강 장수의 시작입니다 생명 현장의 꿈 마치니커 엘리코밭터 파일 노력은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위산에 견딜 정도로 잘 죽지 않는 균입니다 위까지 생각한 발효유 헬리코밭터 프로젝트 윌 한국 야쿠르트 동황이 커북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토끼를 빨리 잡아 때리렸따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오늘 하고 수고 많았어 어디 한번 보자 보나 마나입니다 세상사에 지쳐 어디 성황구석이 있겠습니까 뭐야? 아이처뽕을 알아야지 가 나보다는 네가 더 걱정이다 당신이 걱정됩니다 쿡퍼스 지치시죠 활력발효유 쿡퍼스 웃음을 나누었고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은 건강입니다 여기에 하루치 야채가 다 들었는데 뭘 더 말해? 야채에 유산균까지 들었으면 거짓 난 하루치 야채면 충분하다니까 난 유산균까지 있어야 돼요 유산균까지 유산균이 살아있는 하루야채